언젠간 슈퍼 개미 그 JM이라는 사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유튜버 중에 그 JM이라는 사람이 있나봐 그 사람 아니냐고 구독자도 많고 유명한 사람들은 괜히 폐를 끼친거 같더라고 당연히 아니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나한테 뭐 연락하고 하겠어? 절대 아니지 나는 그 JM이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의 이니셜을 떠서 JM인거고 그 유튜버 JM은 그 이니셜이 자본의 모든 것 그래서 JM이야 일본 사는 아로바이트하는 그 JM이 유튜버 JM 아니고 일본에서 아로바이트하는 JM이 형 형의 이야기는 한국 조식 다 뻘개졌고 미국 조식도 다 괜찮은데 자기가 저 위에서 산 델타항공인이 지금 반토박이 났다는거야 그 워렌 버핏이 손절쳤다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화가 또 확 나더라구요 자기가 그걸 그렇게 많이 사놓고 전략도 없이 그냥 산거야 당연히 유명 유튜버 JM 같으면 자기가 밸류에이션 공부하고 기업에 대한 전략을 짜고 매수했겠지만 그 일본 사는 그 한심한 그 JM이니셜 그 친구는 그냥 산거야 또 많이 샀어 반토박 난거야 나랑 조투부랑 그 사람에게 잔톡방을 하는게 있거든 셋이서만 하는거 있어 근데 아직 우리 패밀리는 아니에요 아직 좀 더 검증이 되야돼 이상한 소리를 막 하니까 짜증이 확 나지만 얘기를 해줬지 우리도 있다 델타 조투부 너 몇주에 있어? 다섯주여 응 고통받는 자 하나 더 있네 오늘 한주 더 사 막 꼬라받는데 바닥에서 어제 좀 올랐더라 평당가가 완전 개발바닥인거야 우리는 바닥에서 편안한데 메롱메롱 괜찮아요 전세계 1등 항공사가 어디인줄 아세요? 델타입니다 4분기까지 훌륭했어요 당연히 1,2,3분기는 조금 부침이 있겠지만 1등입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가 해결됐을 때 내가 또 그동안 공부한 밸루에이션표를 딱 갖다줬어 이래이래 수치가 이래이래 하다 좋다 이 기여도가 미국내가 크기 때문에 거의 한 70%가 넘어가 미국내가 크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서 제일 먼저 회복할거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이때 LCC들 찌질한 애들 잘려나가면 수혜도 볼 수 있다 걱정 마라 기다리면 JMC가 산 만큼은 얻거다 그때 우리는 두 배 수익 나겠지 메롱메롱 투자가 그런거거든 이제 또 경험이야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엔 좀 더 대응을 잘 했을거야 내려갈 때 살 만큼의 양도 준비를 하고 이런 종목을 대응할 때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내가 설명해줬어 한국 주식 산 것들 다 시뻘겄잖아 오랜만에 호우 한번 하자 호우! 지금 도로 다 올라왔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가 순식간에 뚝 떨어졌다가 46%가 올라왔으니까 다 올라온거야 그냥 위기조면 올라온거야 이 정도면 끝났어 끝난거야 왜냐면 오늘 조트부는 우리 좀 팔았거든 바닥에 사서 40% 수익 난 것 중에 덜어냈어 일부 팔았어 차이 생겼어 그때 내가 3월 19일날 쇼부봐야 된다고 했던거는 나중에 지나봐야 내가 이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렇게 나오는데 끝났어 맞은거야 이 정도면 끝났어 완벽한거야 왜냐면 지금 차익실험을 하고 있거든 다시 때려지면 또 좋아 왜냐면 현금 들어오는 거 쌓이고 있지 그럼 현금량이 좀 늘고 있지 주가는 뿌이자 나왔지 다시 떨어지면 거기서 또 채울 수 있는 또 먹는거야 그냥 날아가면 있는 것 같다 또 수익 내는 거고 끝났다니까 이 방송 보면서 내가 가입자들한테 그때 승부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승부 내는 사람들은 다 엄청 수익 났을거야 100% 수익 나는 정도 나올거야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도 폭락전으로 회복했어 위기가 다 터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가지고 승패가 완전히 갈린거야 이건 이제 데드캣 바운스 아니지 이 정도면 죽은 고양이 위에서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게 데드캣 바운스고 이 정도면 이거는 다시 떨어져도 이건 메드캣 바운스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고양이는 딱 확 날아가는 메드캣 바운스거든 이겨낸 여지가 없어 이겨낸 사람들 밑에 댓글 달아주고 그때 개미 여럿 조지겠네 그 형들 좀 댓글 좀 달아줘 다음에 하락장에서 완전히 회복된 다음에 그때쯤 한번 댓글 한번 읽어보자 또 다 글 삭제 다 했어 다 했다고 보면 알파이어 체크를 탁재하기 전에 캡처해 몇 개 캡처해놨어 캡처해놨다 두고 보자 엄청 조롱당하고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조롱당하면서 까지 이거 해야되나 접을 거 아니야 멘탈이 약해가지고 나는 그러면 오히려 더 힘이 나 그래 한번 보자 올라간다면 보자 이 새끼다 이렇게 한 연말쯤 될 줄 알았는데 사실 나도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 다 올라왔어 오히려 막 수익 날 저 유튜브 개장 불나 오히려 아쉬워하지 하락장이 좀 더 됐으면 더 많이 살 수 있었는데 괜찮아요 평생 하면서 계속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계속 수익 낼 수 있어 무한정 내가 유튜브 보면서 참 인간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게 유튜브에 3대한 경제 관련돼가지고 전문가 초빙해서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과거 영상 과거 영상이 아니라 지금 올라오는 영상만 봐도 막 과관이거든 막 어떤 얘기 하냐면 위기 끝난 다음에 살아 왜냐면 편집회가 원래는 레깅타임이 있을 거 아니야 막 전략에 대한 게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미 이제 답이 나왔어 걔가 얼마나 바보같은 이야기를 한지 다 답이 나왔어 근데도 과거에도 그런 바보같은 이야기를 쭉 꾸준히 했었고 근데 계속 나와 그거 안 지웠어? 안 지워 또 나올 거야 앞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아무 말 되지 않지 끝판왕들만 우르르 나온다니까 그런 하는 얘기가 공황이 시작되면 3%가 떨어지면 이제 공황이 시작돼가지고 한 달 기다렸다가 밸류에이션 볼 거 없고 제일 비싼 걸 갖다가 뭐 이렇게 아 댓글은 야 정말 세상에 이런 대단한 분이 있다니 마음속 댓글 거기에 약간 냉천지랑 비슷하게 달려 이거 보고 진짜 수익이 나는 거야 이거 아무 말 대단지인데도 막 그런다니까 뭐 얼굴은 가렸어 얼굴은 진짜 잘 가려야지 어떻게 그거를 얼굴 자기 얼굴 내놓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내가 이제 그래도 이 바닥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커넥션이 있잖아 건너서라도 무조건 안 해 이 바닥에 성공한 사람들 그런 멍청한 소리 바보같은 소리 이상 아무도 없거든 같은 강문에 두 번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같은 강문에 두 번 들어갈 수가 없어 물은 흐르니까 과거에 공항에 때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한 거 그걸 지금 대입하면 안 돼 지금 이거 V자 나오는데 그래 한 달 뒤에서 좀 샀어 그럼 올라가서 얼마를 정리할 거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럼 조금 올라갔으면 조금 다 정리해? 그다음 나머지 다 털리는 거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워렌 버핏 형이 그게 상식적인 거야 나는 사람을 볼 때 뭘 보냐면 뭘 보겠어 뭘 보면 돼 여자 볼 땐 왜 뭐 뭐야 강의는 예쁘니까 남자들을 볼 때는 어떻게 사고 하나를 보거든 사고 능력을 봐 이런 멍청한 소리 하는 애들은 오 댓글 보면 훈훈하더라 아 대한민국의 투자의 미래는 밝다 멍청한 소리 하고 멍청한 소리 하고 가벼운 집 와 가벼운 집 그거 보면서 본인들 돈 개 털리고 있는데 지금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돈 엄청 털리면서 점점 거지가 되어 있는데 야 선생님 때는 내 자산을 시켰어요 투자의 미래는 밝다 우리나라는 호구들 천지야 호구들 천지 어떻게 사고하나 사고 능력을 봐 기법을 본단 말이야 논리하고 기법이 우수하잖아 그러면 반드시 수익 내게 돼 있어 구조적으로 뭐 무술도 마찬가지야 아 아 아 그냥 다 쓰레기야 그냥 안 통해 물리학 생리학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 무술이 나오는 거거든 상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입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버피 형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잖아 그러면 알고리즘에 빈틈이 없어 반박의 여지가 없단 말이야 근데 봐 내가 공항이 예전에 왔을 때 이랬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공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래 가지고 3% 떨어졌어 그리고 손질 쳤어 다음날 치료제 나와 안 돼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멍청한 소리거든 그럼 내가 말해 사회자면 이런 거 얘기하지 그럼 내일 치유제 나오면요 3% 떨어지면 여기서 손질 쳐야 됩니다 손질 쳤어 근데 철통 용비로 딱 막아버린 거야 어? 사람들 아니면 아니면 화염방사기로 감염자 다 쏴가지고 다 바이러스 소멸해버렸어 그 사포에 다 돌어 올라왔겠네 그래서 한 5천명이 2천명 죽여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 공산국가에서 앞댄서 딱 막아버리고 논리 이게 빈틈투성이잖아 사고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도 유명해지는 건 간단해 여기저기 노출되고 우리나라 경제 유튜버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 아 냉철님 냉철님이 정말 투자 잘하시는 분들 내 주변에 진짜 많잖아 자산이 잃은 사람들 있으니까 옆에 앉혀놓고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아 채널 진짜 대박 날 거 같아요 대박 나겠어 안 나겠어 나겠지 나겠지 근데 할 수가 없어 왠지 알아? 안 할려고 내가 다 얘기했어 형 근데 철강 형님 한 분 모셨다 아무도 안 나간대 아무도 안 나간대 그리고 이제 우리 김작가TV에서 이분 좀 섭외 좀 얘기했어 안 나간대 왜 안 나가겠어 헛을 게 없잖아 될 게 없잖아 근데 수준 떨어지는 애들은 나가야 되잖아 나가야 먹고 살잖아 거기 나가야 뭐 카페로 사람 모집해가지고 주식 강의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할 거 해서 책도 쓰고 해가지고 책도 팔고 이것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어묵도 팔고 김밥도 팔고 다 할 거 아니야 길을 쓰고 막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대중들은 있잖아 누가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인지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없지 없어 없어 왜냐면 본인이 논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게 맞는 거 과거에 그랬어? 저거다 그래 이미 다 해서 V점 만들면 올라오는데 3% 떨어지면 그래 다음에 10년 뒤에 공항에 오면 3% 떨어져지 손절이다 저거 나도 10년 뒤에 그래 한 달을 기다렸다가 한 달 뒤로 한 달 뒤에 내가 따라하는데 왜 나는 가난하지 이상하게 돈이 없지 내가 아 추워 이상하네 내 마음은 편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산 인플레이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100만원이 고스란히 들고 있어도 10년 뒤에 있으면 내가 몇십 퍼센트 터진 거야 몇십 퍼센트 까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지켰다고 생각하지 어리석은 사람들이 내가 유튜브 주식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모르는 기능이 있어 자기 맨인 블랙 봤지 맨인 블랙에서 팍 하면은 다 까먹잖아 그게 내가 볼 때 분명히 탁이 돼 있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저번에 얘기해서 개소리 해가지고 다 틀렸어 상관없어 오늘 오늘 하고 있는 영상 딱 처음에 해서 유튜브를 딱 누르는 순간 팍 아 그렇구나 아 집값 떨어지는구나 아 3% 손질 쳐야 되겠구나 영상 새로 올 때마다 새로운 거야 나 가끔 제목을 갖다가 이거는 잠깐의 상승이고 폭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제목을 그렇게 딱 써놓고 내용은 정반대로 적었거든 근데 우리는 여기 똑똑하잖아 똑똑하니까 보고 이제 아 제목 억울하고 저 형이 재미로 저렇게 했나보다 바보 낚으려고 그렇게 했나보다 바로 딱 눈치를 까는데 댓글에 아 그럼 언제 폭락하는 건가요? 폭락한다는 부분은 어디 있죠? 제목만 보고 그것만 찾는 거야 폭락해야 되는데 폭락 아 어디 있지? 다시 막 돌려봐 돌려봐 그리고 광고업인 나한테 쏙쏙 들어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패시브 기능 탁 근데 자기도 그래 가끔 내가 저번에 했던 일은 그대로 똑 치는데 또 웃어 막 나한테 한 거 아니야 그거? 그거 하다보니까 평생 써먹을 수 있겠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까먹어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보는 순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사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데 내 밤 써먹으면 또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 근데 누가 시간 낭비겠어? 돈 못 버는 사람은 시간 낭비지 빨리 구독 취소하고 그리로 가면 돼 3% 손질로 가면 돼 돈 버는 사람들만 남아있어 오늘 호우할 거 진짜 막 수도 없다 아 진짜 나도 이제 좀 괜찮아진다 조트부는 이제 수익 확정했어 다는 아니고 진짜 바닥에 잘 잡은 것들 중에 있거든 종목은 내가 뭐가 좋은지 딱딱딱 찍어주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제주도 오히려 이럴 때 실력 더 잘 나온다 음식 여주도 더 잘 나온다 그래서 그냥 그때 댓글 보면 지금 이마트도 제일 잘 버티는데 이 시국에 내수주라니요 주식도 못하는 게 어디 시골에서 논 갈래서 워렌버핏 하고 웃겨 나는 유튜브가 되게 취미지만 너무 웃겨 재밌어 그냥 이런 거구나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어 소수지만 또 우리 구독자 형들이 레벨이 진짜 높아 캐치하고 힌트만 줘도 딱 해가지고 딱 수익을 내 그게 난 너무 고마운 거야 역시 우리만 잘 되면 된다 구독자 다 안 늘어도 돼 정말 그럼 오만해서 딱 멈췄으면 좋겠어 이제는 나는 실버 버튼도 포기했다 그거 다 넣어둬 그리고 또 뭐 훔치지 뭐 다 있더라 다 있어 조회해서 막 1500만 이렇게 나온데도 실버 버튼을 들고 있더라 인트로도 한 번 더 보자 하하하 그럴데도 하필 하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